자기들 안녕! 오랜만이지? 어 무서워 벌레 3.6km 나가야 되나? 3.6km 나가야 되나? 3.6km 나가야 되나? 이리로 가? 나 산에 진짜 오랜만에 간다 오늘 운의 가기야 너무 좋아 습도가 100% 2.7km 여기보다 여기로 가는 건가? 길이 헷갈리네? 여기는 가은산이야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가은산 얼른 가보자 500m 왔어 2.7km 와 안개가 완전 지금은 곰탕이야 위에도 이런 거 아니겠지? 나 뽀뽀하는 거 같은데?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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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지봉에서 여기 오는 길이 진짜 옴난하다 나 정말 또 공항장에 왔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사투리가 나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둘 다 왔다 이게 뭐야? 돌팽이 같은데? 다 왔다 다 왔다 목숨 봉, 침탕 아 미쳤다 다 왔다 진짜 무서워 내려왔고 내려오는 길은 그래도 완만하게 내려왔어 아까 그 등지봉에 비하면 세발의 피야 그냥 오솔길 진짜 너무 덥다 모자도 안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오늘 너무 고생했다 진짜 얼른 밥 먹자 어제 회식한 거 소화가 다 됐어 그럼 다음 산행에서 또 봐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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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